안녕하세요. 저는 드라마 키마이라에서 차재환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혜수입니다. 저희 드라마 키마이라가 OCN에서 10월 30일 10시 30분 첫 방송됩니다. 많은 시청과 관심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10월 30일 10시 30분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키마이라에서 중요한 배우를 맡은 이희준입니다. 우리 박혜수 배우와 수영 배우 또 차주영 배우와 많은 스태프과 배우들이 열심히 즐겁게 촬영을 했는데요. 10월 30일 10시 30분 기대해 주십시오. 10시 30분 1030 1030 첫 방송합니다. 한씨씨.